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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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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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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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나왔어, 좋아, 이쒸, 일곱, 열, 아홉 아까도 훨씬 낫네 내가 자꾸 비교하게 만들지마 반대쪽 정연아 진짜 비교하는거 싫어하거든 반대쪽에서 딱 떨어지잖아 그렇지 정연이 괜찮은데 정연이 문제가 이거야 반대쪽에서 정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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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연이는 정연이 як 팔 앞에 놔도 돼 여기 가슴 위에 정연아 가슴 놔도 되고 골반 들어 신선 배꼽 골반 올렸다가 내리고 더 올리고 올려 더 더 올려 마찬가지 10초 버티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버텨 내려가고 10번 시작 시선은 배꼽을 보려고 노력해 배꼽 골반 버텨 버텨 아까도 훨씬 낫네 아까 장기 찌그러졌었거든 고거 쓰잖아 누워 좀 쉬어 아까처럼 팔 펴고 좀 쉬어 올라가 올라오는데 양 팔꿈치를 여기다 대봐 그렇지 또 아까도 많이 눕고 빨리 할 필요 없어 이거 잠깐 빨리 하면 안 돼 또 해봐 근데 정연이가 많이 늘었어 니가 처음에 다른거 할때는 틀어져서 왔거든 지금 똑바로 올라가고 반동은 주지 말고 마지막으로 바꿔줄까 마지막으로 바꿔줄까 마지막으로 바꿔줄까 정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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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앞으로 갈게 이런 스킬 많이 하는 거 빨략이 주는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니까 숨을게 해 잘하네 잘하면 승진아 빨라 너무 빨라 천천히 승진이 형은 정해야 되는 하루 30분 이상씩 이거 해줘라 무슨 거를 승진아 했어? 나 이제 마무리해 안 돼 먼저 햇빛 누나 찍은 눈 보여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춧가루 고춧가루 육성 고춧가루 깔고 안성 고춧가루 전망 Tech 고춧가루